제2의 이국종으로 불리면서 TV에도 출연했던 군의관이 수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인들의 치료비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점을 악용해서 수술 때마다 고가의 치료제를 과다 사용하고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당사자는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검찰 반부패수사팀은 지난달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A중령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외과 수술 후 봉합 부위에 바르는 고가의 치료약품을 과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민간 병원에서는 수술 후 봉합 때 사용하는 약품을 2, 3개 정도 사용하는데 A중령은 간호장교들에게 10개 이상 미리 뜯어놓게 하고 상태불량 또는 감염 위험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조금씩 쓰고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의 최근 1년간 해당 약품의 전체 사용 개수는 2,700여 개인데 A중령 혼자 절반이 넘는 1,600여 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병원 측은 A중령이 1인당 평균 수술 건수보다 4배 많은 수술을 담당해서 약품도 많이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수술 건수를 감안해도 개수가 너무 많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A중령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다른 군의관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필요에 의해서 쓴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TV조선